진짜 마마무 하면서도 저희가 파트체인지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처음이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인보컬과 네인 래퍼가 파트체인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과연 어떻게 될지? 나를 마치 지키란 하이 Get it, love, sun, ho, 처럼 서프라이즈 쏟아 부어 참둥 느닷없이 널 슛 Oh yeah, woo! 음, oh, I guess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 저격해 언니께서 문자를 직접 주셔가지고 제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. 너무 흔쾌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함께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. 너무 좋아요!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단 걸 Hey W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, 너 날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 몸에도 얼굴도 시선 강타 먹었을 때